우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비구들에게 조전범년을 설하셨다. 이 본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 사람이 덕과를 나가냐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덕과를 나가냐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라 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어서 머라시고 나서 사수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자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비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사수이와 함께 세 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제 봤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 존께서는 다섯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라고 세 존이시라고 비구들은 세 존께 대답했다. 세 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내 것인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다 라고 세전이시여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분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찌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존에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벗내서 마음이 탈다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벗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번 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 총세 사람이 덕골을 나가냐 나머지 두 사람에게 법을 설하시고 두 사람이 덕골을 나가냐 나머지 세 사람에게 법을 설하셨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례로 와띠아 와띠아 와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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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하 싸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고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부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부들을 부르셨다 비고들이여 세존이 시어라고 비고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고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고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고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3333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고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설면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울지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애탈하면 애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가 설해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 없이 건네서 마음이 탔다 우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비구들에게 조전범륜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손잡아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한 다섯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차례로 와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이 모두 수다 원이들여 섬을 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비구들은 모두 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파타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전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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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비교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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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질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심은 병들 수 있고 의심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존에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닿았다 우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대초전 범윤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정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로와 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세전께서는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나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고비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나의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이 구두리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두리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두리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세전이시여 무상한 것이라고.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분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본문 끝에 제일 먼저 곤닫냐 존자가 수다 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라 띠아 와띠아 와빠마하 나머하 사지가 수다 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에게 모두 수다 혼이 되어서 성을 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고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고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고들을 부르셨다. 피고들이여라고 세존이시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그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그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이 그들이여 물질은 이 그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이 그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일하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올지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아내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반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법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법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와 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삼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존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그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은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 안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 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닷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닷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닷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 아띠아 와띠아 와빠마하하 나머하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어서 머라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고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부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파따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부들을 부르셨다 비고들이여 세존이 시어라고 비고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그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그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그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 그들이여 물질이라고 이 그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그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그들이여 물질은 병들 수 있고 이 그들이여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 그들이여 물질이 나라면 이 그들이여 물질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이 그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이 그들이여 물질이 나感 이 그들이여 물질이 나라면 이 그들이여 물질이 나라면 이 그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capita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에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굳으려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굳으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 안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굳으려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과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굳으려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존에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닿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선고 전철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꼰따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중 세 사람이 덕관을 나가냐 나머지 두 사람에게 법을 쓰라지고 두 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법을 쓰라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아래로 와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원을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이 모두 수다원이들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쓰라셨다 피고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완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비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다 세존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다 비구들이여다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비구들이여다 비구들이여다 이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너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해전이 시원할 수 없는 것이다. 대전이 시야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대전이 시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올지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파서 피부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 아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부들은 모두 하안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부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전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내가 아니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내 입과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요.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피구들이여.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 Certain요. 나의 행은 두 litigation.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질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의심으로 의심은 병들 수 있고 의심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반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법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법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 아띠아 와띠아 와빠마하 나머지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성취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존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 여와냐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 물질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물질은 병들 수 있고 이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이 물질은 느낌은 내가 아니다 이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물질은 내가 아니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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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은 이 나의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고들이여 어떤 올지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행도 여모하고 탐욕을 떠나고. 정정복음의 근성취가 되었고. 정정복음의 근성취가 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고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대지고 다섯 피고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닳았다 우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고들에게 조전법륜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번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 정세사람이 덕골을 나가냐 나머지 두 사람에게 법을 설하시고 두 사람이 덕골을 나가냐 나머지 세 사람에게 법을 설하셨다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잘해라 띠아 왓바마하나 마사지가 수다원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고들이 모두 수다원이들여 섬을 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고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고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제 바라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고들을 부르셨다 비고들이여 세전이 시어라고 비고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고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고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내가 아니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고비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말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행은 내가 아니므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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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고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건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애탈하면 애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 시시팟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대초전 범윤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로와 띠아 왁바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고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라 사레라티야 와빠마하하 나머하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파타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라고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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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과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피구들이여.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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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질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심은 병들 수 있고 의심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 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탈다 다섯 피부들은 집착 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비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본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 중 세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로 아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이 모두 수다원이들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비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파따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전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냐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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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부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부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부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부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없고 행은 결국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는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부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물질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다묘역을 떠나고 다묘역을 떠나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태어난다 해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 없이 건네서 마음이 닿았다 우처님께서 바라나시시팠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셨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와 띠아와 바마하 나머지 세사람이 수다원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원이들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안이 되었다 나한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제 파타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존이 시어라 비구들이여 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갑은 지갑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지갑이 나라면 이 지갑은 병들 수 없고 지갑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갑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갑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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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그지다 나의 지갑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갑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운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이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운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내 것인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찌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 시시팟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법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두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법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 아띠아 와띠아 와빠마하 나머지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면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삼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뜻의 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파타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여라고 세존이시여라고 다섯 피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다섯 피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다섯 피구들이여 물질은 다섯 피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기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슬라지 나의 물질은 지구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내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피구들이여.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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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심은 병들 수 있고 의심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라와 띠아와 바바마하하 나머하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어서 머라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사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라고 세존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그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그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그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이 그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들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이롭게 되길 바랍니다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보맹은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반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 아띠아 왓바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였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전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비구들이여 물질은 병들 수있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니므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므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시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울지든 과거의 것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지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애탈하면 애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 없이 건네서 마음이 애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받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졌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 와띠아 와띠아 와빠아 와빠아 나머하 싸지가 수다원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원이들 모두 수다원이들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제 바라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라고 세존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ender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입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비교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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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건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짤지로 보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애탈하면 애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나의 것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닿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때 다섯 피구들에게 대초전 범윤을 설하셨다 이 범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정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며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며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며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로와 띠아 왓바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라고 세전이시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라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소호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릉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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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은 이렇게 되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니다 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 아띠아 와빠마하나 나머지 세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 여라고 세전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냐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이 나라냐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냐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이 나라냐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냐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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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입과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비교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심은 병들 수 있고 의심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존에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벗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번 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 가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라와 띠아 와빠마하하 나머지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수다 오늘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성취하셨다 피고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잘하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고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고들을 부르셨다 피고들이여라고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냐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이 나라냐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냐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이 나라냐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이 나라냐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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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굳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어느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교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우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비구들에게 조전범년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손잡아 수다 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한 다섯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 아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원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이 모두 수다원이들여 섬을 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비구들은 모두 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파타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전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성이과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비교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각.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심은 병들 수 있고 의심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존에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닿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로와 띠아 왁바마하하 나마하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저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라고 세존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속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속의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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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과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비교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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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질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심은 병들 수 있고 의심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라와 띠아 왓바마하하 나마하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 여라고 세전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냐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이 나라냐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냐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이 나라냐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냐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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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과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피구들이여.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손되고 행은 этих 믿음을 뜻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은 그렇게 된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심은 병들 수 있고 의심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반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라와 띠아와 바바마하하 나머하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성취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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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 어라고 세존이시어라고 피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 어마어냐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 어마어냐 이 물질은 이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물질은 병들 수 있고 이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 어마어냐 이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또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이 느낌은 내가 아니다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소중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닿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 아띠아 와띠아 와빠마하하 나머지 세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제 바라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전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비구들이여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rimin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성이과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비교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drei essent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심은 병들 수 있고 의심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차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 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 시시파따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탓가를 나가며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탓가를 나가며 두사람이 탓가를 나가며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로와 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라고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마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롭게 되지 않길 일하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 일하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 일하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부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고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과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찌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 아띠아 와띠아 와빠마하 나마하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5. 모두 수다원이들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5. 피고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5.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고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6. 다한 뜻의 존께서는 나라나시에 있는다. 7. 이세파타나에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고들을 부르셨다. 7. 비고들이여라고 세존이시라고 비고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8.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그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8. 비고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9. 나의 물질은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9. 비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10. 비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10. 비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11.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11.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11. 내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질 않길 이라고 11. 느낌은 내가 아니다. 11. 비고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11. 나의 물질은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질 않길 이라고 11. 비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다. 11.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11.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질 않길 이라고 11. 지각은 내가 아니다. 11. 비고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12. 나의 물질은 이gua 12.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질 않길 이라고 12.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다.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오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오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오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오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아는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난 다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존에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벗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와 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였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부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부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전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나의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이나 나의 물질은 그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빌리라 고비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만약 이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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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은 이렇게 되 내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고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분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그렇다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헹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영호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애탈하면 애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법륜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재가 수다원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 총 세 사람이 덕과를 나가냐 나머지 세 사람에게 법을 설하셨다 두 사람이 덕과를 나가냐 나머지 세 사람에게 법을 설하셨다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잘해라 아띠아 왓바마하 나머지 세 사람에게 수다원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원이들 여성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나 한때 세 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제 바라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 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 존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 존께 대답했다 세 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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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이 이렇게 되어있어 이렇게 되어있어 이렇게 되어있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이여 물질이여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릉들 수 있고 그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으로 지각은 지각으로 지각으로 지각을 뜻대로 정답이니라도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их 이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둘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둘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둘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둘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세전이시여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지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닳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대초전 범윤을 설하셨다 이 범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정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며 나머지 두사람에게 법을 설하시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며 나머지 세사람에게 법을 설하셨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라 와띠아 와띠아 와빠아 와빠아 나마하 싸지가 수다원을 성취하셨다 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원이들여 성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라고 세존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당연히 물질은 병들 수억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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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은 이렇게 되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니다 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리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 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라와 띠아와 바바마하하 나머하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고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부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부들을 부르셨다 비고들이여 라고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비구들이여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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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이렇게 되길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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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기리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고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 짤질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저항만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반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법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법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 아띠아 왓바마하나 나머지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나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존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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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내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일하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닿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와 띠아와 바바마하하 나머지 세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수다혼을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파타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라고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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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비교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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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심은 병들 수 있고 의심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심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자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존에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 시시팟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법륜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며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덕과를 나가며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로와 띠아 왁바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성취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파따 나의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여라고 세존이시라고 피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 없고 그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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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과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교들이여. 비교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교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알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차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 아띠아 와빠마하나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피구들이 어라고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냐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이 나라냐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냐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이 나라냐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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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나의 행은 이렇게.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 l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울지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애탈하면 애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랗해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번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 가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와 띠아 와빠마하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고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부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부들을 부르셨다 비고들이여 세전이시어라고 비고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고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고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고들이여 내 부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고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이 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고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 다했고 이식도 청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섯 피구들은와 집착 없이 밖에서 마음이 탈다 그 마드uzz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비구들에게 조전범년을 설하셨다 이번 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발을 나가며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며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졌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 아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자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비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자,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제 파타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존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세존이 시어라 비구들이 여유물질은 내가 아니라 이 구들이 여유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 여유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 여유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릉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오고 지각의bruелен 이 시각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요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요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요 만약 이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요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요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새전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요 새전의 시야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건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요발은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애탈하면 애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존에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 시시팟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며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며 두사람이 닭가를 나가며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자레로와 띠아 왁바마하 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성취하셨다 이모와 성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라고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걸 지리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밖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다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부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부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부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두사람이 닭발을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라와 띠아와 띠아와 바마하하 나마하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부들이 모두 수다혼이 되어서 머라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사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라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부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팟다 나의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피부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라고 세존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그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그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이 그들이 염하냐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이 그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피구들이여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지 않길리라고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나의 행은 이롭게 되길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의식은 항상 안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스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보맹은 성취 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반내서 마음이 탈다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시 봤던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만나서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셔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 아띠아 왓바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 오늘 성취하였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전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나의 물질은 병들 수있고 나의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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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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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렇게 되길 이것은 나의 차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울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담역을 떠나고 담역을 떠나서 애탈한다 애탈하면 애탈했다는 지혜가 생겨 일어나서 태어난다 애고 청청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에서 마음이 닳았다 우주님께서 바라나시시 바타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비구들에게 조전범륜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자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 한 다섯 수행자 총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잘해라 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이 모두 수다혼이들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잘하고 올바른 지혜로 설관차를 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비구들은 모두 하하니 되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세파따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다섯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 시어라 세존이 시어라고 세존이 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의 시어로 세존의 시어로 몇 가지.» layer 6233 eau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릉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ursed на зем vive, 를 그 grim, Dar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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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부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을 물질은 내 아님으로. 지각은 명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지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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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길 여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울지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하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갑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난 다했고 정정보맹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 가설해지고 헌신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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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albang-e-gray Kal-yam-lay 하수 피구들은 집착 없이 헌신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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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께서 바라나 시시팟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비구들에게 조전범면을 설하셨다. 이 본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손자 가수다 오늘 성취하였다. 부처님 한 다섯 수행자 총 세사람이 덕과를 나가며 나머지 두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사람이 덕과를 나가며 나머지 세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다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레로 아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 오늘 성취하셨던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들이 모두 수다원이들 웃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비구들은 모두 하안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파따나에 미가다야에 모으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니다. 물질은 병들 수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옥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 고비 그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니므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할 수 없는 나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해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니므로 지각은 병들 수 있고 지각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피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이라고 피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운 이렇게 되길 나의 행운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이 구두리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이 구두리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두리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행운 이렇게 그 난 상한가 무상한가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두리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어느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저열한 것 수승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선언다 해탈구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없이 건네서 마음이 닿았다 부처님께서 바라나 시시팟다 나의 미가다에 머무르실 때 다섯 피구들에게 조전범년을 설하셨다 이 법문 끝에 제일 먼저 권단냐 존재가 수다혼을 성취하였다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 중 세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두 사람에게 복을 쓰러지고 두 사람이 닭가를 나가면 나머지 세 사람에게 복을 쓰러져 다 이렇게 가르침을 펴자 사래로 아띠아 와빠마하나 마사지가 수다혼을 성취하셨다 부처님께서 다섯 피구들이 모두 수다혼이 들었음을 아시고 나서 이와 같이 모아 상경을 설하셨다 피구들이야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가 아니다 라고 올바른 지혜로서 관찰해야 한다 이모와 상경을 듣고 다섯 피구들은 모두 하한이 되었다 한때 세전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다 이세팟다나에 미가다야에 모셨다 거기서 세전께서는 다섯 피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이여고 세전이시어라고 비구들은 세전께 대답했다 세전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고 세전이 되었음 이 물질이여고 세전이 되었음 이 물질이 나라면 이 물질은 병들 수옥의 물질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물질은 내가 아님으로 물질은 병릉들 수 있고 물질은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길 나의 물질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느낌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병들 수 없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느낌은 내가 아님으로 느낌은 병들 수 있고 느낌을 뜻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길 나의 느낌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지각은 내가 아니다 피고들이여 만약 이 지각이 나라면 이 지각은 병들 수 없고 지각을 뜻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지각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피고들이여 지각은 내가 아님으로 지각은 이렇게 되길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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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은 이렇게 되길 이라고 행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이 행이 나라면 이 행은 병들 수 없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행은 내가 아님으로 행은 병들 수 있고 행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행은 이렇게 되길 나의 행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의식은 내가 아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병들 수 없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의식은 내가 아님으로 의식은 병들 수 있고 의식을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지 않길 이라고 비구들이여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질 느낌지가 이 의식은 어떻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이렇게 되길 나의 의식은 바랍니다 세전이시여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세전이시여 괴로운 것입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법을 이와 같이 보는 것은 옳은가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세전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어떤 물질이든 과거의 것 미래의 것 현재의 것 안의 것 바꾸의 것 고친 것 미세한 것 저열한 것 수성한 것 멀고 가까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비구들이 아이와 같이 보고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도 여모하고 느낌도 여모하고 지각도 여모하고 행도 여모하고 이식도 여모한다 여모하여 탐욕을 떠나고 탐욕을 떠나서 애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서 태어난다 했고 정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바를 다 맞췄고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 말씀하시자 다섯 피구들은 업적하여 세종의 말씀을 기뻐하였다 이수기가 서래지고 다섯 피구들은 집착 없이 건네에서 맘에 타울por 에도 안쪽이와 붙어 공館이 закон 시 frightened